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거지같은 개 망나니의 길을 가겠다는 아들에게 아주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한 그런 아빠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봅시다 제목 자기 담임선생님한테 쌍욕했던 우리 아들을 저희 남편이 진짜 오지게 두들겨 팼고 이제는 밥도 주지 말래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원제 담임선생님께 욕을 해서 맞은 아들과 남편의 냉전 저희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담임선생님한테 꽁꽁년이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폰을 사용했고 경고를 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계속했고 그러다 압수를 했는데 그 때문에 욕을 했대요 대놓고 이날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2주 전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남편 혼자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이후 선생님한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극대노를 했으며 상담실에서 선생님 본원 앞에서 있는 힘껏 아들의 뺨 3대 그리고 머리통 한 대를 쾅 때렸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 아들은 입술이 다 터져 피가 났고 그런데도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때리려고 했는데 이때 같이 있던 여선생이 놀라서 말리고 또 밖에 계시던 다른 선생님들도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말려서 더는 못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들 키가 커요 180입니다 근데도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다른 선생님들 뒤에 숨어 벌벌 떨며 울고 또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계속 고함을 지르며 오만 욕을 다 퍼부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학교 측에 쓴 반성문 제철과 교내 봉사로 마무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폰을 해지하고 또 아들 컴퓨터 본체를 자기 차에 실어버렸죠 그러면서 오늘 내 손으로 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소리치는 거 제가 겨우 말려서 더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절대 폭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평소 되게 다정하고 또 애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 사람인데 맨날 그렇게 물며 빨며 키웠더니 이런 사달이 났다며 밥도 먹지 말라고 노려봐서 저희 아들은 그날 밥도 못 먹었어요 뭐 저도 그랬죠 뭐 라면을 끓여 먹던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더군요 저희 집에 먹을 거 많아요 이후 저희가 퇴근하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또 기존에는 제 신용카드를 줬고 그걸 썼는데 이거 제가 정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폰도 없고 신용카드도 끊겼으니 지가 아쉬운 건지 저한테 막 앵깁니다 일주일 지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일단 담임선생님이랑 통화 결과 반성문 잘 써왔고 사과도 받으셨고 교내 청소봉사도 마찬가지 불평 없이 문제 없이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정신적인 위자료라도 드리고 싶다 병원 다니셔도 됩니다 했는데 아휴 어머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휴 꽁꽁이 맞는 거 보고 제가 더 놀랐고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용서를 해주셔서 선생님하고는 잘 풀었어요 또 제가 쉬는 날 따로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문제예요 아들이랑 저하고는 이제 조금씩 대화를 하고는 있는데 남편은 정례미가 다 떨어진다며 얼마나 부모랑 또 어른들 선생님이 우습게 보였으면 그런 욕을 하냐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남편 성격이에요 한없이 착하고 잘 베풀다가 진짜 화가 나면 무서울 정도로 냉정해지는 사람이에요 저희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사람입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첫째라고 저희 남편이 엄청나게 이뻐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겸상을 못해요 남편이 눈에 보이면 가만 안 두거든요 계속 화를 내니까 또 식탁에도 못 앉게 해서 딸하고만 저녁밥을 먹고 또 반찬도 주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냥 국이랑 밥 말아가지고 아이 방에 살짝살짝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원래 주지 말라는 건데 제가 그냥 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이제 아빠랑 화해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남편은 안 됩니다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대요 중학생한테 신용카드를 쓰게 하는 것도 그렇고 평균 100만원 정도 썼어요 애가 아이폰 같은 거 나올 때마다 바꿔달라 했던 거 쇼핑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고 주말마다 저희가 다 사줬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 잘못 키운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해본다길래 일단 그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솔직히 저는 남편 편이에요 저도 아들한테 너무 실망했거든요 사실 저희 남편 자기 부모님도 평생 안 본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젠 아들도 평생 안 보는 건 아닌지 그게 무서워서 얼른 지금이라도 중재를 좀 하고 싶다 이거지요 아들도 2주 정도 지나니까 지금 되게 불안해하고 우울해합니다 그 정도로 지 아빠가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니까요 아니 그래도 자식인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번 남편한테 일단 아이를 교화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애를 그냥 포기한 건지 한번 물어보고 만약 교화가 목적이라면 그 투명인간 취급을 얼마나 더 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물어보시고 기간을 좀 잡도록 하세요 한 달 정도 됐을 때 투명인간 취급 끝내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또 그 후 두 달 정도 살짝 유예기간 용돈 대폭 깎이고 눈치밥 좀 계속 먹는 기간 다 해서 총 3개월 뭐 이런 식 말이죠 용돈이 나중에 다시 오르더라도 예전 수준만큼은 아닌 것으로 하고 아무튼 교화가 목적인데 이렇게 체벌이 극단적으로 강하고 길어지면 그것도 역효과가 납니다 근데 만약 남편이 아예 난 모르겠다 기간 없다 나는 마음이 식었어 이렇게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포기랑 다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같으면 님이 좀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요 님 남편 성정상 이때는 부성에 호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시민의식에 호소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완전히 외면당한 중딩은 더 엇나갈 일만 남았는데 그런 개망란이를 사회에 풀어놓는 것도 책임감이 있는 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님 말 맞다나 남편이 첫 자라고 정말 예뻐하고 돈 펑펑 써가면서 아이가 기고만장해진 거면 그 또한 마찬가지 아이만큼이나 남편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함께 개선해야 할 문제지 아이한테만 실망을 했다며 냉대를 해버리면 이건 책임의 피다 아시겠죠 가족 식사에 다시 부르는 기간에 들어갔을 때 아빠는 내가 너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키워서 네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버릇이 나빠졌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변화를 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건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잘되려고 하는 일이다 알겠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좀 나누는 게 좋아 보여요 내 댓글 너무나 현명한 댓글이야 님을 판은영으로 임명합니다 2번 판은영님 현명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사살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 댓글 저장해놓고 두고두고 살면서 육아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들어와 보고 배우겠습니다 3번 허허 나는 나이가 50을 넘긴 사람인데 자식 교육 방식을 이 댓글에서 보고 갑니다 배웠어요 2번 예 뭐요? 중학생이 신용카드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고요? 댓글 주작이지 뭐 뭔 중학생이 신카드를 100씩 쓰나 이재용 손자도 그렇게 안 쓰겠다 2번 아닌데요? 저 아는 집 고2인데 신용카드 154요 3번 쓰리 남편 참 마음에 드는구만 저런 모습을 보일 때는 제대로 보여줘야 아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남편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네 말 맞다라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설마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4번 자기 스스로 돈을 버는 직장인도 달에 100만 원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것도 뭐 공과금 식비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아니 매번 새로운 전자기기라니요 물론 내 새끼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니 베푸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 아이가 그러는 건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게 한꺼번에 없어지니까 그게 아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반성을 한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보거든요 저도 남편분을 먼저 잘 다독여주시는 게 먼저라고 보고요 시간 조금 지나서 남편분이랑 아이가 진지하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도 다독여주시되 이전과 같이 물질적으로 모든 걸 다 베풀어 주는 건 이거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득이 될 거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득이 아니라 독이죠 조금의 부족과 결핍은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성취하고 발전해야겠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5번 아이고 이 아줌마야 애가 지금 반성을 했기 때문에 앵기는 거겠습니까 정신 좀 차려요 그 많은 용돈에 폰에 컴퓨터에 다 없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저러는 거지 아니 선생님한테 그런 욕을 했다고? 핸드폰 하지 말랬다고 욕을 했다고? 애를 개차반으로 키운 거 맞아요 다만 쓴이 남편분의 훈육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한 기한을 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제가 남편이라면 마음속에 기한이 있다 하더라도 쓴이한테 절대 말 안 할 것 같아요 왜? 짐 보이잖아 완전 물러 터져가지고 애한테 가서 아이고 꽁꽁아 나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다음 주에는 풀어주신 된다 이러고 있을 게 눈에 헌하거든 정신 똑바로 차려요 지금 제대로 못 잡으면 가뜩이나 덩치도 큰 아이 엇나가기 시작할 거고 그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6번 아줌마 정신 좀 차려요 애가 얼마나 못 배워 먹었으면 자기 선생님한테 그것도 교실에서 미친 꽁 소리가 나오냐고 허짓거리 하지 말고 내 한편이 훈육할 수 있게 냅두기나 해 아휴 자식을 망치는 어미요 됐을까요? 지금은 교사지만 조금 있으면 자기 엄마한테 같은 욕을 해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줌마 아줌씨 정신 좀 차려요? 응? 2번 욕이 뭔 대수요 아들한테 안 참아주면 다행이지 7번 저희도 아들 고등 때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평소 너무나 자상하고 아들이랑 친구처럼 지냈던 저희 남편이 한 번은 저희 아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너무나 화를 내고 실망해서 손찌검을 했고 그 이후 얼굴 안 본다고 한 달 넘게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저희 아들이 진심으로 잘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다짐 같은 걸 편지로 써가지고 자기 아빠 차에 몰래 넣어놨고 남편이 그걸 보고 나서야 겨우 풀렸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 남편 지갑 안에 그 편지 가지고 다닙니다 아들은 또 그 사건을 계기로 정신 똑바로 차리게 됐고요 뭐 그때 너무 사르는 판이었던 터라 난 싫었거든 그냥 어른이 먼저 손 좀 내밀지 이게 뭔 짓거린가 남편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백번 천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8번 뭐? 중딩이 애한테 신용카드를 줬다고? 이 아줌마 애를 이상하게 키웠구만? 그러니까 저렇게 겁대가리가 없는 거 아뇨 9번 아니 그렇다고 애를 그렇게 때리냐? 무슨 짐승도 아니고 만약 내 남편이 그랬다면 나는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10번 10번 댓글 보니까 거지같은 꽁충들이 한둘씩 보이는데 쓴이 남편이 학교에서 애를 그렇게 혼냈기 때문에 반성문 교내 봉사 정도로 일이 수습될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가 선생님 앞에서 애를 그렇게 혼냈는데 학교에서 당연히 강한 진계 못해요 좋게 마무리하려고 하지 집에서도 보니까 남편분 독하게 마음먹고 훈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쓴이 좀 가만히 있어 왜 네가 안절부절이야? 남편분 믿고 조용히 따라가세요 11번 저는 딸을 둘 키우는 엄마인데 만약 내 딸내미들이 선생님한테 미친 꽁이라고 욕을 했다면 내 남편이 그러기 전에 제가 먼저 딸내미 얼굴 안 보고 살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낳은 내 새끼라지만 정냄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안 그래? 12번 얘네 같으면 이런 거 당연히 주작이라고 욕부터 박았을 거야 근데 금쪽이라는 걸 알고 난 후 절대 주작이라 말 못하겠어 왜? 거긴 이거보다 훨씬 더 미친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거든 그렇죠 자기 엄마한테 욕하고 때리고 뭐 그런 물론 이 아줌마 글을 너무 혼미하게 썼네 그냥 주작이길 바랍니다 할 말이 없네요 물론 남편도 잘한 건 아니죠 일관성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막 퍼주고 잘해주다가 큰 사고 쳤다고 갑자기 이러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 반성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내가 잘못 키웠구나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잊지owing ?" 보 putting extraordinary